여러분 안녕하세요. 수미래에요. 오늘도 오프닝을 못 찍어서 후식 녹음으로 설명할게요. 이번에는 오키나 전통 음식 하나인데 너무 신기한 음식이 있어서 한국 분들에게도 소개해볼게요. 여러분 칼비스카스 너무 큰데? 이쁘다. 나는 소리들이랑 똑같은데? 진짜요. 이것이 귀여워. 귀여워. 사람이 많네. 포다포도. 이런게? 여기가 새로운 것 같아요. 여기가 새로 오셨나 봐. 여기 새로 오셨어. 여기 건물이 생겼어. 오, 대박. 파인애플이야. 세미애비 이거 뭐예요? 이거 처음으로 볼까? 이거 뭐예요? 칼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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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니애비 미니애비 미니새우 샤이 우한국 랭시 콩나물 찹쌀 치즈 칼같은데 마칼 랭시 대단하 마칼 마칼 랭시 두가지가 더 맛있어 오우 시동이 오이싱니까? 인디언니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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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랩 랩이 먹으러 갑니다 네 지금부터 여러분 저번에는 이런 데가 옛날에는 있었는데 건물이 오래돼서 다시 만들었거든요 여기서 2층에서 자기가 먹고 싶은 거 시켜서 위에서 요리 처리해주고 먹을 수가 있어요 어디서 먹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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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디어 와서 베미 베미탕 베미탕 술도 베미소바 베미 이거 먹을 거에요 이거 원래 비싼 요리야 고급스러운 근데 먹을 수 있는지 모르겠어 그리고 요거는 염소고기 땅 먹물 땅 이거는 돼지고기의 돼지고기 안에 있는 냉장탕 이거 닭고라이스 오키나와 잠뻔 오키나와 야채 같은 거 들어간 밥 맥주나 수리들이 그리고 이라부 하이볼도 있어 여러분 오키나와 소파 오키나와 소파 오키나와 돼지고기 돈까츠 염소고기 회 이거 맛있어 근데 비싸 모야챔뿌루 이거 푸드 볶음 파파이야볶음 소맨챔뿌루도 맛있어요 볶음 이거 유미를 5일 동안 계속 계속 뿌렸대 이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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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베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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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뼈 뼈 라베라 뼈 뼈 뼈 뼈 이거 뼈 뼈 뼈 호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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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첫발 들어갔어 나시마도 들어갔어 나시마랑 정근채인가 모르겠어 뭔가가 들어갔어 두부 군사들 남짓 헐 남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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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어 이쁘다 맛있는데? 그냥 고기인데 그냥 돼지고기 맛이나 비린비지 안나다 하나도 안나다 껍질이 껍질은 조금 껍질은 껍질 느낌이다 스프 먹을까? 그냥 스프 맛있어 음 맛있는데? 그냥 그냥 뭔가 껍질 느낌인데? 음 맛있어 음 야시가 진짜만 친해 맛있어 한국에서는 그런거 시킬 때는 소금이 넣잖아 이거 조금 친해 아예 안 넣어도 돼 나 장어 싫어해서 모르는데 장어보다는 먹기 쉬운 것 같아 진짜 많이 계속 계속 끓였던 느낌이다 초콜릿 너무 맛있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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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